뽀뽀뽀 친구들 그림책 좋아하나요? 책을 볼때는 항상 바른 자세로 책을 봐야 돼요. 그래서 오늘은 바른 자세로 보는 체조를 배워봐요. 우리 친구들 준비됐죠? 그럼 체조 시작! 책을 볼때는 항상 환한 곳에서 봐야 돼요. 하나, 둘, 반짝! 셋, 넷, 반짝! 하나, 둘, 반짝! 셋, 넷, 반짝! 책을 볼때는 허리를 항상 쭉 펍니다. 하나, 둘, 반듯! 셋, 넷, 반듯! 하나, 둘, 반듯! 셋, 넷, 반듯! 책을 볼때는 멀리 떨어져서 봐야 돼요. 하나, 둘, 멀리! 셋, 넷, 멀리! 하나, 둘, 멀리! 셋, 넷, 멀리! 우리 친구들 너무 잘해요. 자, 그럼 음악에 맞춰서 함께 체조 배워봐요. 하나, 둘, 셋, 넷, 한! 밝은 곳을 찾는다. 반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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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짝! 둘, 머리를 곱게 펴다. 반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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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듯! 셋, 눈과 책을 멀리 안아. 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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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멀리! 책을 읽는 바른 자세야!